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조동석입니다. 요즘에 사과대추나 일반 대추에 새순이 타는 증상을 보인 경우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입 끝이 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입 끝이 살짝살짝 타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원상태로 회복해서 잘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지순 끝이 타버리는 경우입니다. 끝에 있는 새순이 타버리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순이 타면서 여기에 있는 생장점도 타버리기 때문에 이 가지순은 더 이상 커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시간이 흐르면 이 밑에 부분에서 이 정도 부분에서 두꺼운 가지순이 다시 올라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가지순도 타버릴, 끝순이 타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유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비에서는 냉해를 입어서 그렇다. 너무 강렬한 햇빛을 받아서 입 끝이 타는 거다. 병해를 입어서 그렇다. 혹파리 피해를 입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지순 끝순이 타는 경우 시간이 가면서 밑에서 다시 가지순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새로 올라온 가지순 끝도 대부분 탑니다. 그때쯤 해서는 한여름인데요. 한여름에 냉해를 입을 이유도 없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햇빛이 강렬해서 탄다면 다른 가지순의 순들도 타야 되는데 유독 이 가지만 탑니다. 그걸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대춘함의 특정 가지에 반복적으로 새순이 타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봤을 때 이란 현상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나무 자체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란 판단을 기초로 지난해 시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새순 타는 증상이 금년에는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험을 진행하였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과자치 나무는 만 3년생으로 금년으로 4년차를 마주합니다. 처음 심었을 때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새순이 타는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매년 새순이 타는 증상을 보임에 따라서 나무가 별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지난해 동계전쟁을 할 때 가운데에 있는 주간만 남겨두고 옆에 있는 주지들은 한마디도 남겨두지 않고 강전정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봄 중앙에 있는 주간 끝에서 나온 가지순 하나와 주간 옆에서 나온 가지순 4개를 포함해서 총 5개 가지순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는데요. 가지순이란 뒤에 가서 가지 형태로 자랄 굵은 순을 말하구요. 열매순이란 뒤에 가서 열매를 달 그런 가느다란 가지로 옆에 잎과 꽃목오리를 달고 있는 순을 말합니다. 지난해 이 사과도추나무에서 나온 총 5개의 가지순 중에서 중앙에 있는 가지순을 포함해 4개의 가지순 끝이 탔구요. 제일 밑에 있는 가지순 하나만 끝이 타지 않고 온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지순 끝이 타면 끝에 있는 생장점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지순 끝이 탄 중앙에 있는 가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꽃순이 살아있는 하나의 가지순을 중앙의 주간 연장선으로 쓰기 위해서 위로 쭉 키워 올렸습니다. 그 결과 튼실하게 커 올라가서 새로운 주간 연장선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간 제일 위에 있는 가지순 끝이 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아래에 있는 가지순 하나를 쭉 키워 올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무 퀴를 키우고 나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해 실험에서 성공한 가지순 끝순이 타는 증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사과대추와 일반 복조대추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순 끝순이 타는 증상 때문에 엄청난 수확량 감소 피해를 입어왔을 건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이런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완전 농사부 장관 표창감입니다. 제가 가지순 끝순이 타는 증상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나무 자체의 내부적 요인에 기나할 거라 판단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무 잎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경우 마그네슘과 칼슘 부족에 기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칼슘,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퍼티케어 칼마그를 살포해 주었습니다. 퍼티케어 칼마그는 질산태 질소 13%, 수용성 가리 1%, 수용성 칼슘 16%, 수용성 마그네슘 5%를 함유하고 있는 관주용, 연면십이용 비료인데요. 이 비료를 지난해 관주 2회, 연면십이 2회 살포했는데 그렇게 매년 반복되어 오던 가지순 끝순이 타는 증상이 금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지순 끝순들이 거의 다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의 가지순 중 하나만 타지 않고 살아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완전 다른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상태를 보지 않으시면 쉬 믿으려 하지 않으실 건데요.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촬영한 관련 영상 2개를 댓글란 상단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식물이 흡수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결핍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했을 때 서로 그 효과를 상세시키는 작용을 말합니다. 같이 있으면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칼슘과 마그네슘은 식물의 세포복을 강화시켜서 뇌병성 강화에 기여하고요. 수확물의 품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광합성 작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력소의 구성성분으로서 원활한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 결핍은 생리장애를 유발하는 등 식물 생육에 큰 제장을 줍니다. 그런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면 기량작용을 위해서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강합니다. 따라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기량작용을 제거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하나로 혼합해서 제조한 그런 약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 시청자분께서 끝순이 타는 증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른 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개 답신을 드리겠습니다. 끝순이 타버린 경우에도 가지순 아래에 있는 열매순을 제거해줘야 하느냐가 질문 후 요지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열매순을 일부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가지순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 열매순과의 양분 경합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순에 있는 열매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바깥쪽으로 뻗어있는 튼실한 열매순 두어 개 정도씩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순이 없는 가지에는 열매순을 일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열매순까지 모두 제거해버리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이 없기 때문에 그 가지는 죽게 됩니다. 혹시 제가 이용한 퍼티케어 칼막에 관심 있으신 분을 위해서 연락처를 댓글란 상단에 고정해놓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 순천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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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